한국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16대 품바로 널리 알려진 전수환씨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연극과 영화계에 남긴 그의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과 업적을 되새기며 전수환씨의 여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고인은 개원예술고등학교 연극과를 졸업하며 연극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그는 76극단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연극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고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연극 품바는 각서리패의 지도자인 장천근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모노드라마로 일제강점기부터 자유당시대 말까지의 격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지로 살아야 했던 인물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며 역경 속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존엄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장천근은 일제강점기의 혼란부터 현대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헤쳐나간 인물로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1979년 각서리 동지들 이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도 무한군의 작은 공예당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1981년에는 서울 무대에 오르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6년에는 한국 연극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으로 기록되며 기네스북에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픔바는 각 시대의 정서에 맞춰 변모하며 끊임없이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국 연극의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배우 전수환은 1993년 영화 그 여자와 블랙잭을 통해 스크린의 첫발을 내디디며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기 여정은 더욱 넓어져 2006년 영화 조용한 세상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쌓아갔습니다. 2009년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전수환의 연기 인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정의의 복잡성과 사회적 상실의 무거움을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그는 2013년 영화 노령 가족과 관상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TV 드라마에서도 활약을 펼친 전수환은 TVN의 푸른거탑에서 일병 김재우 역을 맡아 그 캐릭터의 깊이와 인간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SBS 드라마 스위치에서 빅터장 역을 통해 그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했습니다. 최근에는 TVN의 인기 드라마 25, 21에서 한강수도 공사 인터뷰어로 등장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TVN 드라마 잔혹한 인턴의 캐스트로 참여하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역할과 작품에서의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 전수환이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가족은 전수환이 16일 오후 5시경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으며 그는 아내 김원자와 두 딸 전혜연과 전혜림에게 영원히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전수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연극과 영화계를 어둠으로 물들이며 그의 예술적 공헌을 높이 평가했던 동료들과 팬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떠남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환의 죽음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그에 대한 비통한 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남긴 상실감은 그의 업적과 기억을 더욱 소중하게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전수환은 연극 무대에 입문하며 극단 76에서 배우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데뷔작은 연극 습관의 힘으로 이 무대에서의 인상적인 연기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16대 품바라는 별명으로 알려지며 연극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수환은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연기력을 선보이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극계의 활력소였던 그는 매번 새로운 작품에서 변신을 거듭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배우 전수환은 연극계에서 눈부신 경력을 쌓으며 16번째 품바를 연기한 것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상징적인 역할은 1979년에 처음 무대에 오른 한국의 매혹적인 모노드라마 품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연극은 각서리페의 지도자 천장근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내며 전통 한국 연극과 현대 공연 예술을 독창적으로 융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수환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영화 블랙잭에서 젊은 형사로 스크린에 데뷔한 그는 이후 조용한 세상, 2006과 우리 동네, 2007, 이태원 살인사건, 2009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영화 관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그의 연기폭을 넓혔습니다. 사적인 삶에서는 아내 김원자와 함께 두 딸, 전혜연과 전혜림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수환의 마지막 길은 건국대 병원 장례식장 202호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연극과 영화계를 슬픔으로 물들이며 그의 예술성을 존경했던 이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아직 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많은 팬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